한글자막 by 한효정 산에서 물도 길러 왔고 밀린 빨래도 했어 바닷가시장까지 걸어가 사온 빨간약 인도산 바세린 반시럽자라 해도 할게 많아 늘 들어온 싱크대 도대체 어디서 새는거야 물은 이렇게 질끈질끈 오늘따라 입맛이 돌아 돌과 함께 잘 들여다보면 부지런한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 그려 오늘은 저기에 섬겨졌는거야 마시다 보면 액체의 종류 따윈 까진거 뭐든 그래도 조심조심 마셔야지 자제하는 삶 시도 중일일까 즐겁게 놀다 안전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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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놀다 안전고 즐겁게 놀다 안전귀가 즐겁게 놀다 안전rist 대구엄이